남들은 다이어트 잘만 하는데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비만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돌리지 마, 돌리지 마 산이 확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먹는데요, 진짜? 일단 안녕하세요, 핏뿌리 무섭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운동을 해도 근육은 잘 안 붙고 뱃살은 쉽게 찌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주경님처럼요 네, 이런 분들은 식단, 운동 습관을 다 떠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인지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내에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복부 지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먹는 족족 살로 간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근성장까지 힘들어질 수 있는데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다이어트를 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다이어트 실패하기 싫다면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인슐린 저항성 관리법을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올해에는 꼭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먼저 인슐린은 알아야 되는데 인슐린은 체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며 체내에서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쌀밥이나 탄수화물을 먹으면 분해, 소화를 통해 체내에 이렇게 축적하게 되는데 이때 인슐린이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탄수화물을 체내에 조정할 수 있고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식하는 습관이나 고칼로리 음식으로 과도한 당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높은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섭취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체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약순환 속에서 우리 몸은 계속해서 에너지 부족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식사를 해도 포만감을 도저히 느끼지 못하고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만들어 과식과 비만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인슐린의 또 다른 역할은 지방세포에서 지방산 합성을 촉진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혈액 속에 과잉된 포도당을 지방으로 체내에 저장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몸이라면 산수화물을 먹으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과다 분출된 인슐린은 더 많이 지방을 몸에 축축하게 되고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효소까지 억제하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근육으로 들어갈 에너지가 지방세포로 전환되는 비율도 높아져서 살은 찌는데 근성장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인슐린이 비만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무리 닭가슴살, 고구마 식단을 해도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몸 상태라면 살이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조금만 먹고 운동을 하더라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남들은 다이어트 잘만 하는데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셨어요 주경님? 몰랐어요 네 이런 분들은 무작정 식단을 하고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법부터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식사 전에는 항상 샐러드와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 그 다음에 먹고 설탕과 과자 같이 단수운당 섭취를 좀 줄여주고 현미밥 같이 복합탄수화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니까 꼭 식사에 포함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데 정말 매우 매우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근육에서 포도당 사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걷기나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매일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최소 3회 세 번째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식품들을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랄레진 식품으로는 바나바이, 미숭여주, 레드비트, 귀리, 현미, 고구마, 브로콜리, 등푸른 생선 등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만드는 식품들이 정말 많은데 가장 쉬운 건 사실 에사비를 챙겨 먹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요새 엄청 유명한 게 이거 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 일명 에사비인데요 이게 자연 발효한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식전에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에사비가 예전부터 할리우드 여배우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유명인들까지 챙겨 먹을 정도로 정말 핫한데 에사비에 대한 효능을 논문으로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화면과 같이 에사비 내 유기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아세트산이 에사비의 유효 성분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이 고탄수화물 식사와 함께 20g의 에사비를 섭취했을 때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었다고 밝혔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에사비를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식후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반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사비를 먹는 방법이 보통 물 100ml에 에사비 10ml를 희석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 맛이 굉장히 빡세기로 유명해서 비위약한 저를 위해 우리 주경님을 모셨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오! 여기 침샘 나와 이게 10ml만 적당히 넣어서 이거 10ml 맞아요? 네, 정확해요. 드셔보세요 오, 돌리지마, 돌리지마 산이 확 느껴지는데요? 20ml도? 와, 이걸 어떻게 먹는데요 진짜? 일단 산도가 너무 세서 먹자마자 확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약간 꼬리꼬리 발 냄새 같고 시큼해요 맞아, 지금 냄새 진동해 지금 여기 속도 엄청 쓰리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요즘 뭘 좀 아는 사람들은 이런 에사비를 먹는다고 합니다 우와! 저는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에사비를 씹어드시는 거예요? 맛있어요? 훨씬 맛있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볼래요 자, 그러면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뭐예요? 요즘은 에사비를 액상으로 안 먹고 이렇게 먹는 게 대세입니다 자, 이 에사비 바이트는 오도독 씹어먹는 캔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설탕, 포도당, 과당 없이 대체당으로만 달콤한 맛을 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료 중 4가지까지 더 들어가 있는데 에사비랑 야채까지 달콤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작년에 테라핏 앰플이라는 제품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 에사비도 보면 포뮬라인이 진짜 맛을 되게 잘 잡는 것 같아요 요즘 성분들은 다 좋은데 사실 맛없으면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맛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병에 넣어가지고 헬스장 가실 겁니까? 이거 터지면 날이 나요 냄새 견디면서 이거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난 못해 너무 쎄 근데 이거는 오히려 맛있는 베리 맛입니다 그리고 설탕은 없고 프락토 올리고당으로 단맛을 냈습니다 다이어트하면 안 그래도 공복일 텐데 이렇게 막 속 쓰리진 식초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치아 막 다 사오고 싶나요? 아니요 이건 자이리토리랑 에사비 핵심 성분인 초모만 빼내고 압축해서 속쓰림 걱정 치아 상하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관리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 특히 에사비로 하고 싶으신 분들 보셨죠? 저는 에사비는 무조건 이겁니다 그리고 구독자 선배님들을 위해서 포뮬라인에서 최소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특별 링크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최대 55% 이상 할인 빵빵한 쿠폰 혜택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이 비밀 링크로 가셔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몰을 가입하면 최대 6만원 쿠폰팩 구매 후 포토 후기를 남겨주시면 3,000원 페이백 이벤트도 상시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모든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과 인슐린 제왕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꾸준한 영양 섭취의 습관이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먹어요 이거 줄게요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 가이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만들었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네 아기 뭐야 모델링 다 가져왔어? 우리 직원들 것 좀 시켜놔요 너무 많이 사지 말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어휴 뭐 급